하지만 이분들도 상당히 지금 초조한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인력 공급망 자체가 와해가 되니까 현재 복귀율이 한 9%에서 10% 앞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잘 해야 하면 20에서 한 30%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의들 입장은 아주 확고하고 정부는 복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의 아주 조선일보의 구석에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정부가 규정을 바꿔서 9월 전공의 복귀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 제목만 보게 되면 정부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정부가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생생만 내리고 본지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대학병원 가동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쫓기는 입장이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그냥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래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도 오는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정 중인데 이것은 현재 규정이 전공기가 소련 도중에 사직하게 되면 1년 내 같은 전공과 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현재 규정을 바꿔서 올 9월부터 다른 병원의 동일과 연차로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사직 전공기가 조기에 돌아올 수 있게 길을 터져서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기사를 쓴 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가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대단히 긴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필수가의 전공의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유화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임입니다. 전공의가 전공의를 마치고 이제 전문의 이분부터는 의사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공의 복귀를 단기간에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여러분들 화급한 겁니다. 정부가 일을 벌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러면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력 공급 체계가 다 이러면 그냥 붕괴가 되고 대학병원이 이러면 경영단이 심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한테 업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돌아와 다오 돌아와 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대학병원의 인력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문의 전공의를 마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계약률이 77.9%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분 전체가 3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거는 전문의입니다. 전임의입니다. 교수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인데 이 전임의가 3천 명입니다. 전공의들이 만 명인 겁니다. 만 명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900명이 돌아오는데 대부분 필수과는 하나도 안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될 수가 없고 촘촘히 연결된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교수 이렇게 연결된 구조외과가 끊어져 가지고 몇 년 차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게 됐으니까 정부가 내심 여러분들 당황을 한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명의 거치가 맹악해져야 된다. 그런데 전공의들의 입장은 거치고 뭐고 당신들이 우리가 2월 달에 사직서 내고 나갔으니까 사직서 수리하면 되지 그걸 전화 걸어 가지고 돌아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9천9백 명 전공의들이 전화일을 아예 받지 않거나 거치 결정을 안 한다. 전공의들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거치를 결정하지 않았느냐 2월 달에 사직서 냈으니 그거 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퇴직금 정산하고 2월 달로 사직서 수리하고 그런 법적인 책임이 우리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만 명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많은 인력들이 필수 의료과에 속한 분들인 거죠.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되기가 힘든 겁니다. 평균 40% 정도입니다. 병원 5곳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 의사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술 같은 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를 시간 가면서 점점점점 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안 될 것이고 대학병원이 정상화가 안 되면 경영당뿐만 아니고 환자의 불만이 뭡니까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100명이 하던데 40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못하겠다고. 이런 짓을 여러분도 지금 저지른 겁니다. 조선기사에는 욕들이 많은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더 정확하게 유의하기 위해서 몇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나간 정부입니다. 아직도 해결책을 모르고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원점 재검토 없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전공의 7대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 7개항에 대해 논의는 전혀 안 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면 더 이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고 전공의들에서 밀린 급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리고 9월 전공의 모집하면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갈 건데 끝까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간을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관리들의 경쟁력이 이 정도인지는 참 뜻밖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전공의들이 범법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헛다리를 여러분들 짚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생각해서 보건복지부가 이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압니다. 보건복지부가 두려워한 것을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전공의가 배출이 없다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어려운 수술들을 누가 담당할 겁니까 처음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은 못을 박아놓고 어렵게 하니까 결국 손해보는 사람들은 국민과 환자가 아닙니까 환하게 이런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관리들 이런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전공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당신들의 면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쥐고 있어야 되니까 행정처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법적인 책임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뭉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2천 명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쏙 빼놓고 나간 사람들을 용서해 줄 테니까 더러우라 지금 필수 의료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흉부외과 전공의들은 78명대던 사람들이 100%가 다 떠났는데 자우튼 윤 대통령과 복지부는 전 세계가 불효하던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박살낸 역사의 대재인이 될 것이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큰일이 났으면 매듭을 단칼에 자르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뿌린 자가 거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는 시작되었고 정부는 한 사람 때문에 해결책도 없고 해결할 생각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나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민주국가에 사직하면 사직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2월달에 사직했으면 사직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공의들이 그동안 얼마나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고생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계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전공의들이 노예입니까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는 돌아오기 힘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를 띄워서 환자를 외국으로 나르고 의사들은 외국에 수입한 다음에 큰소리 쳤으니까 당신들이 큰소리 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실상과 진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보건복지부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간에 올바른 쪽 정의로운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사심이 가득한 정책을 거짓으로 여러분 국민들한테 세일을 한 겁니다. 그 후가를 지금 지불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겁니다. 이미 전공의들은 착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필요한 겁니다.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정원 계획을 전면 백제하라. 과학적인 의사수급체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과 가문을 같이 논하라.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채용을 확대하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정 부담을 완하라. 주 80시간에 달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한 걸 개선하라. 전공의를 건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처리하고 전공의들의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강제노동금지조항을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부가 전공의들은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국려지책입니다. 마치 전공의들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전공의 없이는 의료현장이 수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의 정원은 했지만 이런 끝내는 것은 결국 의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제가 이런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운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논평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공의 없이는 의료현장이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정도는 윤 대통령이 아실 겁니다. 지금 정도는 한덕수 총리가 알 겁니다. 지금 정도는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잘 알 겁니다. 전공의 없이는 대학병원의 40%를 구성하는 전공의 없이는 의료현장이 수습되기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세워야 되고 면은 세워야 되고 체면은 세워야 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전공의들을 위하는 것처럼 전화 받아 가지고 사직의사 밝히게 되면 9월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대의 정원은 했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전공의들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어붙여 가지고 2천 명은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파장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지는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병원이 정상화 안 되고 수술 일정이 이름되면 무한정기름 지체가 되게 되면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에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네 고개 바짝 쳐들고 목에 힘주고 눈 불아리면서 선처없다던 윤석열 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당장 전공의들 다 목 자르고 그냥 내일이라 다 목 날릴 것처럼 보이던 그 기백과 그 용기와 그 호방함과 그 용명 무상함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고개 바짝 쳐들고 목에 힘주고 눈에 이런 힘 세게 넣고 일체의 선처가 없고 2천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조정할 수 없다는 그 용기를 부지렸던 윤 대통령께서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보통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2천 명 정원 취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엉뚱한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의로가 망한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라 이야기죠. 당신 보수한테 이렇게 가면 의로를 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리 보전하기가 힘듭니다. 벌써 100만 넘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탄핵 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배르고 있는 게 탄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충정에서 방송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 대통령께 직언을 해라 이렇게 가다가는 의로가 여러분 다 망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당신 그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빨리 회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기사에서 가장 많이 거의 비난한 사람이 사라질 정도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전공이 나간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이대로 못 살겠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수술을 못 받으니까 암 같은 걸 이러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즉시 수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생각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겉으로는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 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정부가 여전히 회계모니를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제 눈에는 전공의들한테 업소하는 하소연을 들리거든요. 제 눈에는 무게추가 완전히 뭡니까 전공의들한테 기운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복귀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9월 달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이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외관상 보게 되면 정부가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냥 전공의들이 복귀에 대한 업소 정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것은 홍 박사가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수치 보면 되는 겁니다. 전임이들은 계약률이 70%를 넘어가 대부분 다 복귀합니다. 만명을 못 채우는 겁니다. 만명을. 그리고 만명에는 필수의료과는 0명입니다. 0명.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만명이 일하던 직장에서 만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필수의료과를 제외한 900명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9000명이 빠진 겁니다. 9000명이 빠지면 수술이 다 팀 단위로 돌아갈 건데 수족처럼 일을 해주던 사람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수술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공이 비율인 겁니다. 낮은 임금으로 젊은 사람들이 후려 측에서 사용하던 것이 이 4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단기간에 이 인력 구조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적응된 병원 경영체제가 여러분들 운영되어 왔으니까 더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서울대병원의 전공이 비중이 46.2%인데 전체 의사분이 1603명이고 아마 여기에서는 전임위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전교 교수분들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3년차 4년차가 인턴이 171명 레지던트가 569명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거의 전공의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력의 필수 의료가에서는 대부분 다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정상화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여러분들 무리한 조치를 밀어붙였으니까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대가리 가 있는 게 비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만일 보스면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고 이 양반들이 이런 반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랜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 겁니다. 의료진 가운데 46.2%가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차지하는데 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필수 의료가에서는 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의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여러분께서도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보고라인 이름 단선이 되게 되면 항상 밑에 사람들이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항상 크로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이런 인력 구조화에서 이런데 전공의들이 다 여러분 탈출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런 수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공인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매너를 취득한 이후에 1년 동안 수련 받는 의사입니다. 레지던트는 인턴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 자격을 지도하기에 3년에 4년 동안 특정 전문 과목을 수련한 의사입니다. 전공인은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에 4년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여러분들 의료 시스템이 구성 돌아온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가혹한 노동환경 근무환경이 있었고 너무나 열악한 처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별도로 이번에 이 전공의들이란 처우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이루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약탈한 체제를 수십 년간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서 전부 덮었던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전직 현직 고위관계자들도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돌려먹고 여러분들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로사가 발생할 정도가 되니까. 여기도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잘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란 거위를 망친 정권으로 기억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멀쩡한 체제를 붕괴시킨 정권으로 전공의들을 위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만드는 정책을 제안하는 걸 보고 한 분께서 이런 꼼수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다니 백지화하고 원점에 시작하는 것 위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파탄난 의록에 그나마 연명하는 길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7일 날 연체대의 의과대학 교수들께서 무기한 휴대에 들어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든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관료들은 모두 다 직권남령으로 처벌되어야 됩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가 2천 명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근거도 없이 처벌대상 1호고 박민수가 그걸 알면서 이런데 밀어붙였으니까 처벌대상 2호죠. 조기홍 씨가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장관이 2천 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없지만 본인 입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환자가 생각하면 수출하고 의사를 수입한다고 공갈협박할 때는 언제고 아직까지도 법적인 조치는 안 하고 국가는 용산에 말 한마디에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실상을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를 얼마나 무리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얼마나 엉터리 일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의로사태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죠 다 입을 다물었고 이런 개녀를 가지신 분들이 더 이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뭘 하더니 총선용 생쇼 한번 해버려다가 총선도 망하고 그나마 멀쩡히 돌아가던 의로 시스템마저 초토화시켰습니다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게 100% 맞는 말입니다 총선용 생쇼를 한번 하다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겁니다 총선용 소재였다는 건 다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한 건 한 것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퇴한 국무총리 한 사람 교체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선거가 4월 10일에 끝난 겁니다 아마 곧바로 한덕소 총리가 사표를 냈을 겁니다 인사 한 명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리 하나 가를 수가 없고 장관 하나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를 띄우고 외국 의사를 수입해야죠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좌처한 일 아닙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무대뷰로 밀어붙인 결과 아닌가요 앞으로 죽어나는 것은 한자와 한자 가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연대통령한테 사표 내고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식한 짓을 한 겁니다 무대표로 밀어붙인 졸속정책의 휘중이 이렇게 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2천명이 무슨 주술입니까 2천명이 매몰된 것을 보면 금세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다 밝혀질 건데 2천명에서 단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오매 이름들 무진장 이름들 무식한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다 바보 천출한 모양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원위치 시키고 문제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 내려와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천지를 진동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들 6월달 처리하지 말고 2월달 사직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주고 300만 원 400만 원 여러분들 지불하고 주에 80시간 100시간씩 부려먹었으니까 2월달에 일 못하겠다고 나갔으면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 말고 2월달에 사직서 수리해 주고 4개월간 임금 지불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줘 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뭡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불신을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무지함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의료분쟁 원점부터 새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르면서 힘으로 우기는 방식이 야당과 뭐가 다릅니까 고집도 있을 것이고 무지함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 능력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되면 모든 주제를 다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모르는 복잡한 현안을 빠른 시간 내에 핵심을 간파하는 것이 또 지도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윈스턴 처칠에 관한 그런 자전적 영상을 BBC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방영을 했는데 영국이 여러분들 지금 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처해 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하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윈스턴 처칠이 미국의 참전을 여러분들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윈스턴 처칠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옥스턴의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오랫동안 연구해는 학자를 불러 가지고 브리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칠이 어제 대형제국이 아니고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제발 2차 세계대전의 참전에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업소해야 되는 책물을 지고 대서양을 여러분들 날라가야 되는데 그때 맨 먼저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 한 것이 뭔가 하니까 옥스퍼드에서 루즈벨트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전문가를 부르는 겁니다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루즈벨트를 어떻게 설득했으면 좋겠는지를 고견을 듣는 겁니다 그럼 처칠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칠과 같은 그런 백전노장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과제였을 거라고요 그 과제에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여러분들 브리핑을 듣고 준비를 해서 결국은 미국 방문길에 미국의 2차 제계대전 참전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유럽을 구한 거거든요 의로 문제를 다루는데 의로계에는 의약 한리본도 있고 이제 현직을 떠났지만 의로 문제에 정통한 원로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대통령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면 누구든지 가서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두세 사람만 만나더라도 착하게 상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나는 윤 대통령의 능력을 보게 되면 진짜 제가 볼 땐 바닥 수준한 생각이 드는 것이 윤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30년 40년의 노하우와 경험과 그것을 다 그럼 이런 한 서너 명 정도만 들었게 되면 관리들이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엉터리 정책이나 금세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국정을 운영하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 반이고 무식함이 반이고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회계해서 문제 해결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진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전공의와 복귀 없이는 환자 수술 같은 게 정상화 될 수 없고 병원 경력난이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수 없는 제약 조건 아에서 본인 정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면 제가 원점으로 복귀하는 거가 스타일은 약간 구기고 또 약간 면은 상하지만 스타일과 면이라는 것은 또 세가를 지나면 다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신 전혀 몬철입니다 연정부가 딱 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위에 부글부글 끓는데도 불구하고 활화산처럼 터져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것이 자기를 덮치기 전까지는 전혀 정신을 몬철인 것 같아요 행정명령 일체 취소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이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정신줄을 다 놓은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기는 게임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일치단결한 자기들의 논리구나 이런 밑에는 화산이 지금 뭡니까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그냥 고집부리게 되면 화산폭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의대의 정원은 회비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돌아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항복하고 돌아와라 아주 제가 볼 때는 보시면 6월 27일 날 의료계에서 의정 대화 전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와 관련해서 협의 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협의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 시행하지 못한 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계획을 완수할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정신들이 다 나간 것 같아요 상황을 아무것도 여러분들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원도 협상할 수 없고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여러분들 협상할 수가 없고 그냥 항복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말 들어라 이야기죠 왜 협상할 수 없냐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공표됐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혼란을 드릴 수 없다 이 부분은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엉터리 정적을 했으면 언제라도 고쳐야 되는 거죠 전공의 처분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의료계획을 대화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대화하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혀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냥 박살이 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시면 돈 쓰겠다는 겁니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입니다 예산은 누가 결정하는데 국민의힘이 결정합니까 대한민국 예산 누가 결정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름들 협조를 안 해주면 한 푼도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하고 여의도 대통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협조해 주겠습니까 연정한 것이 자빠지는 게 이런 그 사람들이 목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이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은 그냥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고 전혀 앞으로 여러분들 뭐죠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전공이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들은 경력난을 겪을 것이고 수술 일정은 무한정기름들 늘어지게 될 것이고 관련 업체들의 도산은 불가피한 거죠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자는 것이되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네 당신들 그거 아느냐 이야기죠 이 건 때문에 당신이 탄핵의 불씨가 될 거다 105명 찬성 54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불길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화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게 되면 그냥 탄핵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어제 국감에서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실시한 졸속행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당신은 그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91명이 찬성이고 5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국감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감 여러분들 녹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적흥적으로 그럼 왜 적흥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했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실시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목적을 누군가 이런 바람을 여러분들 집어넣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이 당신들 국민 좀 그만 팔아라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대체 환자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3월 달에 벌써 현대 아산병원에 흉부외과 이런 부교수께서 이런 사표를 던지면서 한 해 전까지 어떤 폐암도 두렵지 않았고 발각되는 대신 한 달 안에 모든 여러분들 환자들을 대부분 다 치유할 수 있는데 이제 전공이 떠나고 나서 내 혼자 전혀 못하겠다 이제 못해먹겠다 어떻게 국가가 한 달 만에 이렇게 필수 의료과를 다 파괴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난 도저히 이제 수술할 자신이 없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의대에 정원하려고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건데 도대체 의과대학 정원하는 이유가 뭔가 의사를 늘려서 의사들 수입을 줄여 건강보험 채탕 재정파탄 늦추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정원에 천문학적 예산을 쓰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게 차례 그 돈으로 필수 의료수가를 현실하고 의료수송 보담할 기금을 만들면 적은 금액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의과대학을 정원하면 학교 준비만 5조에 10조가 필요한데 교수 채용 시설 기자재산이 이 정도면 실제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의사 한 명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당 거의 1억 정도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접 비용이 그럼 학생들이 내는 대부분이 다 어떤 형식으로든 세금 같은 것이 투입돼야지 여러분들 의사가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 한 명이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명 양성 비용이 10년 후에 어쩔 거냐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못하는 복지부 그냥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때는 인구가 줄여서 다 폐기하고 다 내쫓을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돌아가던 체제고 문제가 있었다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했던 거고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건데 그걸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내 가지고 숙가 정상화하고 소송 부양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큰 혼란을 겪지 않고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가 있었겠죠 장관도 말씀하시고 차관도 말씀하시고 이제는 보건복지부 정책관까지 나오셨네 복지부 고위 고위직들이 총동원하기로 한 것인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복귀를 안 하고 1조 이상을 지금 퍼부었는데도 전국의 3차 의료기관들은 재정적자가 누적되어서 이제는 도산이 눈을 앞둘고 조만간에 구조조정될 병원 직원들이 민노총 보건 의료노조 깃발로 데모할 것인데 이대로 지속되면 내년 의대교육은 그냥 파국이 될 것이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대책시해 온다고 일반 직원들까지 다 생쇼하느니 용산에서 한 명이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성이 32명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꼬이고 꼬여가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마음을 돌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한 사람 생각을 그러면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꿀 수가 없다면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경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팩단은 한국의 모든 국민이 의료에 지출한 비용이 경상 의료비가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9.7% 한참 못 미치는 8.4%입니다 미국의 18.8%의 배 절반도 되지 않고 의료질은 OECD 최상급입니다 이것을 윤 정부가 왜 건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국방 수준으로 대폭 투자한다고요 수십조 이상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도 필수 의료가 강화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떠났고 한국의 자랑스런 의료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비싸고 별로인 의료를 누릴 준비들을 모두 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적인 일은 전망이지만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의 무지함과 무식함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체제를 완전히 냉동이 친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떤 사람이 희생위에 돌아갔는지가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그런 분은 긍정적인 면을 찾겠죠 그러나 이런 사단을 내지 않고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수면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흔들림 없이 5년 동안 할 겁니까 재임하고 있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 바꾸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건데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의 극치가 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냥 재임하고 있으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안 하는 게 국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무능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거나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듭니까 일은 벌려나는데 마무리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능력 문제도 있고 습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일을 마무리 못한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무능한 겁니다 일을 마무리 못하는 것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골칫거리인 사람이 바로 일은 벌려나는데 마무리를 못해가 다른 팀원들이 투입돼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습관인 겁니다 지금 일을 벌려놨습니다 대책 없이 이런 큰 사건을 들리는데 이제는 뭡니까 워낙 이런 일리 그냥 부작용이 커져가 지금 본인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른 겁니다 get to the point 확실한 이름들 핵심을 보게 되면 간단한 겁니다 2천 명 협상하고 행정청문 다 취소하고 사과 성명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나가면 다 그만인 겁니다 의사들이 정책관이 이야기하는 무슨 예산지원 이런 건 믿지도 않습니다 의대의 정은 원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아무 요구 안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4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적나라하게 다 본 겁니다 선거 문제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많은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사단이 난 건지도 선거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일관성 있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권력이 어떤지 모르겠고 폼 잡고 사는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거짓과 우이선과 조작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은 그게 상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2일 의로 사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지진에 뜬금없이 왜 시작했습니까 한 건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전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의식구조를 파악해서 방송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 자신이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름을 흉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을 20년 30년 해온 사람입니다 이 일 누가 결정했습니까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름 주장했다 결정했다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목소리는 높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위에서 숫자가 결정되고 그걸 합리화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장관시켜줬으니까 대통령께 의리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 그런 의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밝혀지겠죠 이 모든 사단의 총책임자이자는 항상 마이크를 들고 60분 가운데 59분 이야기하는 것을 알려진 윤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윤대통령이 책임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미루시게 되면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당신들을 말빨이 하나도 안 쓰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놈하게 여러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전공의들이 만병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의대 정원이 필요 없네요 생각 없이 공명심과 총선용으로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냈던지고 자존심 때문에 거두지도 못하고 대통령이야 주치의 의사들 늘 대의 중이니까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야 죽는지 사는지 알 게 뭐 있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순간적인 영심에서 이루어졌는지 필수 의로는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현 정부에서 원칙 이야기하니 지나가던 개가 다 웃습니다 김여사 디올력 받은 것이 뭐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고요 하여간 우리 국민이야 아프지 말자고 기도하는 수밖에 딴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야 의사들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지만 지금 서울대병원 연체대병원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데 수술 일정만 여러분 하루하루 기다리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냐 하기에 자기만 생각 안 했으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분명히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다 그럴 겁니다 자식이 생기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살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새끼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고 나면 저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도 보통 아버지 어머니들은 배우지 않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 생각하면 해봐라 이야기죠 당신 집에 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환자들 좀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연체대 세브란스 여러분들 지금 위아미니 가남거리가 여러분들 수술 일자만 기다렸던 그 환자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당신들 너무한다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당신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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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다 이야기 보건복지부 관리들도 어쨌든 일을 수습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끝까지 가겠다 하니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아무리 보수 우파 지지자의 한 사람이라도 이런 정부를 지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한심한 저런 정부를 가진 역겨운 국회를 가진 무너진 사법부를 가진 죽은 언론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만 다 자업자 덕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사치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분은 열심히 세금 내면서 이러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보수 아니 뭐 자파도 아니고 우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자파 우파 뭐죠 보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러면 문제인 거죠 그냥 돈 쏟아 부으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돈 쏟아 분다고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민들이 너무나 이런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의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완전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수습을 해서 더 이상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보다도 중단 없는 전진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뭐 아주 압구는 이겁니다 행정명령 전공의들 여러분 전공의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공의들한테 행정명령 취소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과학적 근거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냥 2000명 1500명은 내년도에 그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공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도는 다 공포했고 전공의 처분도 전공의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만들었으려면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분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보시게 되면은 정신 바짝 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전공의 복귀 없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분들은 대부분 필수가에서 발생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필수의료과는 복귀를 안 하고 비필수가의 여러분들 전공의들만 복귀할 겁니다 올해 대학병원에서만 수술해야지만 사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만큼 치료기회를 놓쳐서 사망할 겁니다 사망통계도 잡힐지 않을 것이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내년부터 필수가 필수가 하는 그런 과들 전공인은 더 지원이 적을 겁니다 올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교수들은 번아웃으로 진짜 사직하게 될 겁니다 5년쯤 지난 이후에 정부는 부랴부랴 특단의 대책이 있다는 소리하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게 들겠지만 한 번 무너진 사다리는 다시 세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대책 역시 돈이 문제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돈 내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동의하지 않을 것인 분 들어 이 또한 의사들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실패할 겁니다 이제 굳이 말하지 않고 굳이 덜 추려하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 의료에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생명과 관련된 여러분들 신속하게 여러분들 수술해야 될 필수 의료가와 관련된 흉부외과라든지 소화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불거져가 여러분 큰일이 날 때가 되면 정권이 끝나 있겠죠 아니면 그 전에 마치든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큰 병에 안 걸리는 외인 것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기도한 것 빼고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필수 의료가 안 갈 겁니다 연석일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공은 필수 의료가를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전무후무한 공적을 세운 겁니다 거짓 데이터로 무슨 독재로 의료 농단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필수 의료분의 숙가만 정상하면 될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딱하냐 이야기 국회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여러분들 뭐죠 하는 일을 협조로 안 해 줄 거다 이야기 돈도 없고 그동안 싼 전공의의 노동력으로 병원 싸게 잘 다닐 때 입 다물고 있다가 윤 대통령의 헛발지로 전공의가 다 사직하고 병원이 경력난으로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적자는 누가 메울 겁니까 그 적자를 누가 메울 거냐 이야기죠 관리들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확정해 놓고 이미 늦었다 이제 못한다 이분이 묻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당신들이 사기친 거 되돌려 놔야지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수술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수술을 중단하고 덮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역시 진행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리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강행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문역의 극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책의 시작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 있다 이야기 잘못해서 안 되지만 왜 사람이니까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가면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나 밝혀졌다 그런데 그걸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들 고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능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더더욱 용서받기 힘든 것이 잘못된 정책을 알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회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정책관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그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의료 습관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교육받은 여러분들 의과대학생이 7500명까지 불어나게 되면 그 기자재하고 여러분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조원을 쏟아붓겠다 그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 학부할 겁니까 국채 발행할 겁니까 우리도 세수펑크가 나가 이러면 야단들인데 여기 한 분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정원에 대한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고 2천명 정원 이후에 의료비 상승분에 대한 그 어떤 계산도 없다고 이제 막 시행 중이라고 지금 그런 걸 다 찾고 있다고 심지어 회의록도 없고 말이 됩니까 정말 나라가 정상이면은 이번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민형사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여러분들 맞붙이 되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그 어떤 정책보다도 반발이라든지 반론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또 답답할 듯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지지율을 오를 거고 총선 3, 4주 전에 터뜨리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박민수가 직접 얘기했는데 총선이 역시 윤석열들을 효과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시나리오대로 되지도 않고 또 역대 정부에서 못한 일을 자기는 해내 보이겠다는 수차례 얘기해왔기에 스스로 철회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가만두면 의로 폭망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 해결하려면 청문학적인 돈이 들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집권 끝나게 되면 당연히 진상조산위원회 청문회 등이 열릴 테고 차보로 답답할 듯 합니다 한 건 해가지고 재미 보려고 한 거죠 한 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자체가 참 악하지 않습니까 총선의 이런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한 건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상황이 너무나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덥자니 스타일을 구기고 계속하자니 그것도 여러분들 좀 찝찝하고 고민이 빠져 있는 거죠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밑에 있는 친구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천명 하자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왜 2천명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분께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방점은 앞으로 4년에서 5년간 전문의 배출이 거의 제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년 또 의대식 졸업생들이 거의 전무가 되고 내년 또 의과대학 의외과 1학년은 7500명의 결과에 방점이 찍어지고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 두 해 정도 여러분들 인턴 전공의들이 배출이 안 될 테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내년에 군의관을 어디서 뽑습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면 군의관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군의관의 3분위는 모자라게 될 텐데 국방에 군의관이 없이 됩니까 외국 군의관 불러올까요 행정명령 취소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대 정은 백제하겠다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의로 붕괴로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보다 지역 유지의 자제들을 의사 만들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크다는 계산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악한 거죠 2025년은 안 되고 2026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은을 상의해 볼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물론 성공하지도 못하겠지만 시설도 교수도 수련병원도 확충했다고 칩시다 내년부터 다시 다 없앨 겁니까 국민을 세대가래로 알지 않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과대학 문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의로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건지 본인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 체면을 좀 구개더라도 상처를 입었지만 의로 시스템 붕괴를 막을 건지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같으면 환자를 생각했으라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생각했으라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제안하시는 것이고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이미 전공의 여러분들 비대위에서 발표한 전공의 요구 7대 조건이란 것이 전혀 무리한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전공의들이라는 행정명령을 다 거둬들이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처음에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처벌해야 되면 대통령에게 속닥거린 그 사람들을 먼저 처벌하시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2025년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도는 조정할 수 있는데 2025년도는 조정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전공의들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를 못하겠고 2025년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우리가 결정한 대로 따라야겠다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공급망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의도하시건 의도하지 않으시건 간에 재임기간 중안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또 진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가 발각되는 대신에 그것을 여러분 즉시 시정하는 것이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터링이나 입니다 이것을 통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food